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상점 CCTV입니다. 새벽 시간 차량 한 대가 상점의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진하죠. 앞뒤로 몇 번 움직이더니 잠시 후에는 왼쪽으로 차를 밀고 들어옵니다. 가게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 가만 보니 차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상점 구석에서 현금 인출기를 옮겨서 차에 싣고 재빨리 달아났는데 현재 경찰은 CCTV에 찍힌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